자 마리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무래도 일본 역사, 중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미국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환학생으로 파리 정치학교, 파리에 있는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마카롱 총리가 나왔던 학교입니다. 물론 썸머스쿨로 마리앙뚜아네트에 대한 비유, 그 워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랑스 영맹이 왜 일어났을까? 당시 마리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한 것이다. 아니 이 사람 연세다 나왔는데 역사 공부 하나도 안 했나 봐. 저거 사실 자체가 틀렸어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직전에 왕족과 귀족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진 나머지 마리앙뚜아네트를 포함해서 모든 왕족에 대해서 루머, 프랑스가 문학 지피라는 거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모든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이거 루머가 미친듯이 흥행했을 때야. 그래서 결국에 역사적 진실, 우리나라처럼 조선왕조실력처럼 프랑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나중에 마리앙뚜아네트의 진실은 뭐냐? 오히려 왕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10%밖에 쓰지 않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검소한 생활만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김경률처럼 그때 당시 프랑스의 일부 가짜 뉴스를 만드는 엄청나게 일부 관리가 엄청 많았대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마리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온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나쁜 관계처럼 프랑스랑 오스트리아 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오스트리아 쪽에서 넘어온 기족이 지금 왕비가 됐기 때문에 프랑스 일반 시민들이 불만이 폭발을 한 상태에서 루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실제 잊지도 않은 일까지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마리앙뚜아네트한테 잘못을 덮어씌우고 단두대까지 올리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리앙뚜아네트 그런 사람 아니었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인즉슨 김건희 여사 마리앙뚜아네트라는 것은 가짜 뉴스 니 당해라 단두대 가라 니 죽고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 올라가자 뭐 이런게 들릴 수도 있다 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보아선이 됐던 이야기가 그 다이아몬드 사건이 있어요. 마리앙뚜아네트가 왕비가 되기 직전에 당시 루이 15세 왕비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보석상이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리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의 와이프잖아요. 왕비가 된 건데 그 직전에 루이 15세한테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다이아몬드 보석상이 준비를 다 했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루이 15세가 사갔어야 됐는데 루이 15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남게 되고 그 상황 상태에서 루이 16세가 왕으로 직위를 하자. 자연스럽게 마리앙뚜아네트가 왕비로 직위를 하게 되고 원래 해당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루이 15세의 왕비는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큰 돈을 치러야 하는 다이아몬드. 구매한 사람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궁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냥 알파벳 A라고 할게요. 이름이 있긴 한데 그냥 외국 이름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A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야. 마리앙뚜아네트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앙뚜아네트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유경수 여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를 왜 사냐. 차라리 그 돈이면 차라리 전함 한 대를 사서 프랑스를 지키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궁전에서 A라는 여자는 오히려 붕뜨게 된 이 다이아몬드를 활용해서 사기를 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출세에 급급한 추기경 한 명을 알게 되는데 이 추기경에게 마리앙뚜아네트 가짜 편지를 써서 A라는 여자가 궁전으로 부르고 마리앙뚜아네트와 비슷한 대역을 고용을 해서 그 추기경과 만나게 국내에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앙뚜아네트 대역을 실제 마리앙뚜아네트처럼 연기를 시킨 다음에 추기경에게 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추기경은 출세에 급급한 나머지 마리앙뚜아네트 대역이 실제 마리앙뚜아네트라고 믿게 되고 다이아몬드를 사주면 출세길이 열린다고 착각해서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0% 정도의 값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아까 받았던 조작대 마리앙뚜아네트의 친필무서라고 착각한 그것을 담보로 다이아몬드 보석상에게 주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여인은 다이아몬드를 받고 도망을 가버려. 당연히 이 추기경은 출세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마리앙뚜아네트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왔다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A라는 여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앙뚜아네트한테 질문을 했죠. 아니 다이아몬드도 선물해 드렸는데 왜 저에 대해서 연락이 없나요? 했더니 단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던 마리앙뚜아네트는 아니 난 당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다이아몬드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가 돼서 실제적으로 밝혀지게 된 거죠. 결국에 A라는 여인 사기꾼은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서고 실제 그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프랑스 시민들이 이미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마리앙뚜아네트가 실제 다이아몬드를 원했었고 이 모든 행각을 마리앙뚜아네트가 A라는 여인에게 덮어씌었다 라는 루머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 진실을 믿지 않고 루머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때 당시 안 그래도 마리앙뚜아네트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이 루머를 믿고 다른 말도 안 되는 범죄들도 뭐 그때 당시 근친상관했다 이런 이야기도 루머로 엄청 퍼졌었거든요. 그런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점입가격으로 A라는 여인은 잘됐다 싶은 거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재판장에서. 사실은 마리앙뚜아네트가 목걸이를 원했고 나는 마리앙뚜아네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법정 진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인민재판 형태로 그냥 끝나버린 게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마리앙뚜아네트는 근데 이제 목걸이 이런 것까지 해명하기에는 이미 우리나라 잡발들처럼 인민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근친상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들과의 관계를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기족으로서 왕족으로서 너무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그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반박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재판장에 일반 기족 여인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성적으로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도 아시지 않냐 어떻게 아들과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요정도 반박만 하고 그냥 모든 법적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단두대에 가게 됐다. 결국 역사가 흘러서 목걸이 루머 근친상관 모두 마리앙뚜아네트가 받았던 혐의는 모두 거짓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마리앙뚜아네트는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냥 프랑스 혁명이라는 구실조운 물론 그거 자체는 이민이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던데 마리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온 딱 좋은 재물이 김경률 같은 그때 당시 프랑스 사람들한테 필요했었는데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은 많은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게 다 루머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혐의들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거 드러나는 것도 200년 가까이 걸렸어요. 김경률은 아직도 마리앙뚜아네트를 잘못 이해를 하고 그 잘못 이해한 역사적 루머 루머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를 비유한 거 이제 얼마나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시겠죠. 마리앙뚜아네트는 단두대회에 올랐고 왕족은 망했고 프랑스 대여명은 성공은 했지만 그 가짜뉴스, 희생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씁쓸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아...